자자 가봅시다 좋아 좋아 달려요! 에이 뺏길 줄 알았어 자 저희 좀 흔들으시면 됩니다 아 왜이래 왜이래 이거 아니 알았어 아니 아니 됐잖아 이거 너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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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셨잖아 아 젠장 아 컨트롤러 아 컨트롤러 어 걔도 이 보셨네 뮤츠 이것도 가야겠다 내 원래 스타일대로 가야지 마지막은 내가 먹었다 아 됐어 이 정도면 돼 아래쪽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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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 레벨업하시고 이거 드시고 아 젠장 됐어 좋았어 잡았어 잡았어 난 빠져주고 나는 꼴 욕심을 부리 부리 부릴 필요가 없어 꼴 욕심 부리지 말자 페언니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츠 적당히 해 와 지금 뮤츠 적당히 해 와 뮤츠 적당히 해 와 뮤츠 진짜 너무하네 진짜 뭐야 뭐야 잡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맞아요 뮤 만게임 뮤츠만게임 뮤츠만게임 뮤츠만.. 뮤 만게임이 아니고 레벨 6 레벨 7 아 아 위험한데 아래쪽도 밀리겠는데 가자 레벨 8 까지는 올리고 싶은데 아 레벨 8 좀 불리합니다 지금 이거는 아 이런 망했다 쪘잖아 아 쏙 쓰면 좀 나가라고 아 썼는데 아 썼는데 뭐하는거야 썼는데 그렇지 뮤츠 잘한다 야아 좋아 싸움 잘했다 이건 싸움 잘했다 이거 진짜 싸움 잘했다 싸움 잘했다 싸움 잘했다 빠져주겠는데 아 우리팀이었구나 아 우리팀이었구나 잡아주자 잡아주자 싸움 잘해야되 아 뮤츠 적당해 아 아 아 적당해 아 아 와...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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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 돈 많이 잡고 잡았고 뮤츠 적당히해! 와 잡았다 뮤츠 잡았다 와 뮤츠 잡았네 와 뮤츠 잡았네 와 됐다 와 뮤츠만 잡아도 정리는거다 됐어 뭐야 아니 친구분하고 생일파티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우와아 아 갑니다 아 친구집에 좀 보는중 올바른 선택이긴하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집중하시는걸 주춰드립니다 자아 대장 우리 완전 밀리고 있는데 오케이 레벨을 올리자 방법이 없다 얘네도 이거 주고 얘네가 질킬게 많아지는거기 때문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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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먹었어? 제가 이걸 먹었으면 이기는 달라지지 뭐야 갑자기 싸움을 이렇게 잘해 우리팀 좋았어 아주 좋았어 가자 50개 두개 남겨놓고 좋았어요 빠져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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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기 있을거 같애 느낌이 좋아 빠져줘 빠져줘줘 빠져줘줘줘줘줘줘 진짜 잡았어 잡아 잡아잡아 잡아 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vol 잡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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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쇼 잡았쇼 오케이 으아아아 ièrement 우와아 이야아아 이걸 잡았어 빨리 우기자래x4 됐어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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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야 가는거야 그래 나는 틀렸어 그래 나한테 공격을 해 그래 아 젠장 좋아 씨 이겼어 아아 나는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한명으로 올거야 야 이거 이겼어 아래쪽으로 한명 오겠지 이제 와라 니 오는거 봤다 아래쪽으로 오라고 위쪽으로 가자 한번은 올거야 잘 막으면 돼 잘 막으면 이깁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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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으로 몰려옵니까 몰려옵니다 자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타이밍으로 갑니다 적당한 타이밍으로 갑니다 이거 몰라요 셋 Um 아 오케이 됐죠 roha 이겼다 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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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 누가 하셨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